관람하시거나 즐기는 그 느낌이 좀 어떠신지? 일단 한국 관객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젊은 축중에 속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열광적이고 그리고 정말 조용하고, 연주할 때? 물론 뭐 기침하시고 핸드폰 벨소리도 울릴 때도 있지만 다른 나라 청중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할 때. 그래요? 그래요? 그리고 유럽은 연세가 좀 있으시고, 한국보다. 근데 혹시 이제 연주를 하실 때 객석에서 나는 핸드폰 소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시죠? 어때요? 아무래도 조용한 그런 곡이나 그런 모멘트가 있을 때 그렇게 들리면 좀 집중이 흔들리는 거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. 코 고는 소리도 들려요? 코 고는 소리도 가끔 들려요. 아, 그래요? 아, 근데 저는 이해하긴 하는데 코 고는 소리가 제일 거슬리긴 해요. 이거는 또 달라. 이거 벨소리와는 또 다... 그러니까. 아, 이거 신경 쓰이죠. 피아니스트 분들은 확실히 그만큼 손이 아주 중요하잖아요. 이거 평소에도 진짜... 네, 관리를... 어떻게 이거를 또... 그래서 이런 건 안 한다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. 안 하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. 어떤 거예요? 뭐... 공이랑 관련된 스포츠는 다 안 하고요. 아, 뭐 농구라든가. 아니면 이거 손가락 진짜 다 주세요. 네, 테니스도... 그렇죠, 팔목이나... 팔목이 안 좋고... 요리 같은 것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. 그러면 요즘에는 평소에 뭐 하는 거 좀 좋아하세요? 연주 많이 하고... 집에 돌아오면... 아무것도 안 하고... 집에서 쉬는 거 좋아하고... 그냥 있어요.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고 유튜브 같은 거 보고... 좀 기운 나면 연습하고... 밥 먹고... 정말 단순한 삶이에요. 혹시 아니면 내가 요즘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는 거 혹시 있습니까? 제가 또 하나의 취미가 취미를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취미예요. 아... 그래서... 뭘 할까? 뭘 할까? 네. 아, 뭐 할까 고민하다 보면은 이제 투어 떠나서 실행을 못 해야 되고... 근데 또 1주, 2주 쉴 때 뭐 하지? 뭐 좀 심심한데... 그러면 이제 또 시작되고... 시간이 사실 많이는 없어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유일한 취미가 된 것도 있어요. 고민하다가 뭔가를 해보자 하면 자꾸 투어를 가게 되니까. 아니 이게 우리 김혜자 선생님께서... 선생님도 그 연기자라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.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...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. 네. 네, 저는... 아, 물론 연주 끝나고 호텔 오면... 남들 막 퇴근한 것 같이 그런... 시원하고 후련한 느낌이 있는데... 항상 하루 종일 거의 음악 생각만 하니까... 막 직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... 그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... 음악이 너의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. 삶을 즐기는 것도 배워야 되고...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요. 근데... 그냥 저는... 음악 할 때가 제일 좋고... 연주하고 관객들이랑... 나누고 뭐 이런 게 제일 좋아서...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. 그래서... 맞아요. 취미를 찾는 게 취미라고 했는데... 음악 외에... 제가 정말 열정을 쏟을 만한... 그걸 제가 좋아하는 걸 못 찾았어요. 아직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... 진짜 이걸... 일이라기보다는 그냥... 내 직업이라기보다는... 그냥 내가 해왔었고... 내가 제일 좋아하는... 진짜... 대단하시다라는 얘기가... 절로 나옵니다. 제가 조금이나마... 조금이나마 만족할 수 있는 연주를... 하는 게 목표인데... 그게...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8년 정도... 제대로 연주 생활을 했는데... 몇 번이나 제가 연주해봤을까요? 뭐... 600, 700... 700, 800번 해보지 않았을까요? 살면서... 근데... 만족한 연주는... 정말 만족한 연주는... 10번 정도... 10번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횟수를... 더 늘리고 싶은 게... 제 마음... 마음이...